국내 이커머스 1위 업체인 네이버가 새벽 배송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미 굵직한 유통기업들이 출혈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네이버의 참전으로 새벽 배송 시장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하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새벽 배송. 지난 2020년 2조 원대였던 새벽 배송 시장 규모는 지난해 5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성장성이 주목한 네이버가 이커머스 사업인 네이버 쇼핑을 앞세워 새벽 배송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새벽 배송은 고비용 구조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 새벽 배송은 물류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데다, 야간에 배송하는 업무 특성상 인건비가 주간보다 2배가량 더 비쌉니다. 투자 대비 효율이 나지 않자 지난달 롯데쇼핑의 이커머스 사업부 롯데온과 BGF그룹의 식품업체 헬로 네이처는 새벽 배송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네이버는 안정적인 사업 성장을 통한 물동량 확보와 국내 1위 물류업체인 CJ대한통운의 물류 인프라의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체 물류센터를 구축하지 않아도 이미 배송 역량을 갖춘 CJ대한통운과 협업하면 막대한 시설 투자비와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 풀필먼트 센터에서 인공지능 기반 물류 수욕 예측 기술인 네이버 클로바 포캐스트와 CJ대한통운의 무인 운발 로봇을 투입해 스마트 물류 실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용인 남사와 여주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3개 이상의 풀필먼트 센터 추가 오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후발 주자인 네이버가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